드디어 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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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발렌타인데이군요 그게 뭐죠? 저희 발렌타인데이가 뭐죠? 그냥 3월 14일 아닌가요? 이번에는 이야기야 날짜도 몰라요 날짜도 몰라요 화이트데이랑 비원도 못 해요 마인 없으니까 모르대 그냥 고생하니까 저희 매니저 옷 받아줍시다 저희 회사 학생분들 마인 여러분 해피 밸런타인 데이 보내세요 가까이서 보내주세요 뿅 하트하트 하트하트 동준아 발렌타인 데이트에 초콜릿 받을래? 동준아 내가 너한테 초콜릿 주울걸? 진짜로요? 진짜요? 에이린 누나한테 써야 되겠다 난 뭔데? 난 스캔들 나요 동준씨 저는 뭐예요? 팬들에게 발렌타인 카드 쓰기 자신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하트 만들고 좋아라 요즘 콜라로 콜라로 나 나한테 써야 돼 기대하겠다 파비앙씨한테 킬겠습니다 파비앙오빠한테 오빠인가요? 맞겠죠? 맞길 바랍니다 넌 누나서 써요? 너뿐이야 너라는 사람 참 뻥이야 자 집에 가서 갑으로 가져가세요 빨리 이우애린한테 고백하고 가 이우애린 화이팅 오백하라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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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나니? 아니 아니 나에게서 위험한 누나들이 안 돼 안 돼 잔아랑 하지마 파비앙오빠가 저번에 저희 뮤직비디오 보면서 엄청 저희들 희뿌해주시는 거 보고 파비앙오빠한테 했었습니다 오빠 해피 발렌타인이에요 다음에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메인 모델로 해주세요 옛날에 그랬어 파빠이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예쁘게 보내시고요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발렌타인데이 안녕 여행 우리 친구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